어? 맞는데요? 와 처음부터 혼자 합니까? 씨를 먼저 하고 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와 처음부터 씨 씨 자 이거 자 처음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안 해도 시도 안 했던 C형 기초 C형 아 저렇게 때야? 저 동작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강호동 선수가 이 연기를 해낸다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가산점이 붙게 되는 점수 좋아요 좋아요 자 잡자 마 자 잘 고민하고 밑에 보지 마 자 기초 C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려 무릎 너머로 물보세요 자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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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 진짜 미안합니다 아 지혜기의 다이빙이라 굉장히 두려웠던 그 종목인데 3m 천천히 할 수 있네.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할 수 있다. 지훈이나 종신이 형 같은 경우는 노래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오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다이빙에 대한 일치월장을 보고 저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윗파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려. 어 떨려. 무릎 넘어가 굴보세요. 무릎 넘어가 굴보세요. 무릎 넘어가 굴보세요. 자 그렇죠. 그렇죠. 무릎 넘어가 굴보세요. 자 그렇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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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입니다. 아입니다 아입니다. 아입니다 아입니다. 아. 아입니다. 아. 아 이건 뭔가요. 자 오늘 보여주지 않았던 자세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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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너 오늘 왜 그래? 물이 지금, 이 앞까지 지금 물껴치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물이 지금 노동 치고 있어요. 어우, 진짜 이걸로 다리 잡아서 한 바퀴 들어와서 입수.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물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공포가 더 심한데 그걸 무릅쓰고. 뒤에 다리만 좀만 더 힘을 줬다면. 그래도. 안 되겠군요. 아, 안 되겠군요. 아니,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끌 줄 알았는데 단방에 그냥 뛰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니, 어떻게 했어요? 자, 매연 제발의 친구들 주장의 선수는. 그리고ionar 설마 최종 팀의 선수의 선수는. And we should have completed. We should have completed. 와아! 27점. 와아! 27점. 아, 지금. 와아! 와! 아, 어떻게 했는데 진짜! 아, 형, uncle. 어떻게 했다? 아, 어떡해. 아, 아… 아, 어떡해. 이 와중에 유희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코너스의 코너에요 우리 유희 눈물쇼 아 너무 서러우신거죠 유희씨 유희 안울면 감동 없는거에요 유희가 안울면 못한거잖아요 유희씨가 같이 훈련을 하면 정이 생겨요 할 때마다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면 가슴이 울컥한거죠 젊음과 폐기록 인피니티 에이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내가 3위 2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